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미안한 부동산을 살려갖고 심했습니다. 소리문에 나 물고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전달하게 했어요. 아니다 하면 저는 이것만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. 왜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. 그러고 있으면 줄에서 계속 나오게 됐어요.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아, 이제 내가 나이가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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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